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조성민 씨. 전 부인 최진실 씨의 자살 후 처남 최진영 씨에 이어 조성민 씨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가족의 자살은 남은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자 유가족을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4.2배 높은 자살 고위험군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격한다든지 한 경우에는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의 후유증들이, 정신적인 후유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자살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2,7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자 한 명은 최소 대여섯 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족과 친구 등 자살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람, 즉 자살 생존자는 1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자살 유가족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무력감, 절망감 등을 느끼며 살아가면서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치유받지 못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가족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자 유가족들은 사회적 오명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숨기려고 하고 서울유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통해 이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 전문가는 사회적 지원 체계 발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라든지 그런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정부나 또는 관련 단체들이 자살이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온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선택, 자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만큼이나 남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